다른 장르를 불러버리네요.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들어. 어렵지. 어? 이거 뽑힌 하는데.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봐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봐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아, 이거 너무 어렵다, 인사. 와! 아, 대단한 2번이에요. 강타 씨. 이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갈 때 모르고 올라가는 그 밴딩 있죠. 그게요, 그냥 팝 가수분들은 그거 되게 힘들어요. 그리고 1라운드는 딱 저기까지만 부르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. 그랬을 때 이 마지막을 부른다고 했을 때는 부의식적으로 본인이 쓰는 스킬들이 탁 나왔을 수 있거든요. 그런 톡 튀어나온 스킬들이 오히려 더 이분이 트로트가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. 예. 전...